4학년 때 시작했는데 계속 하진 않았고 중학교 때는 안 했어요. 학교 체육 선생님이 데려가셔서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6학년 소체 때부터 그만둬가지고 흥미가 없어서요. 따로 이유는 없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최고로 오게 돼가지고 그때 최고에서 코치님이 오셔서 해보는 게 어떻냐고 해서 그때는 약간 환경도 좀 안 좋았고 지금은 이제 환경이 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체전이 처음이라가지고 살을 너무 많이 빼서 그냥 끝나고 숙소 가서 동생이랑 드라마 봤어요. 아무래도 체전 금메달 좀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 그런 건 따로 생각하는 건 없고 제가 약간 다른 쪽에는 의욕이 많이 없어서 운동 열심히 하는 선수 그럼요. 그럼요. 그럼요.